안녕하세요. 1879쇼피 인사드립니다. 새해를 맞이해서요. 1879 골프 토크쇼를 준비했는데요. 오늘 게스트가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. 가왕, 가수왕, 트로트의 대가 송대관님을 모셨습니다. 송대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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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잘 나오네요. 원래 빵카가 잘해요. 와우! 좋아요! 근데 잘 맞다. 면이 넓어서 암대나 맞아도 나아가게 돼있네. 너무 잘 치시는데요? 와우! 잘한다! 여러분! 정말 한번 제가 고뇌해보고 싶네요. 고구마 벙커 탈출체! 정말 너무 좋습니다. 내가 선전하는 사람 아니에요. 근데도 체험에 의해서 제가 강력 추천하고 싶네요.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채나 골프티만 봐도 즐거워. 오늘 정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셔서 참 좋습니다. 여러분 새해 하시는 일마다 쨍하고 했드시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 가방! 송대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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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75! 1875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